여러분 반갑습니다. 김영태입니다. 저 박수 안 치는 사람 저 보니까 보니까 저 딱 박수 안 치네 저 이 금년이 니는 떠들든가 말든가 내가 손가락 들겠다 이렇게 하시고 계속 들으시는데 박수 한번 우리 다같이 올해 수고하셨고 내년에 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화이팅하자는 의미로 저한테 박수가 아니고 우리 자신과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다같이 3,3,7 박수입니다. 그냥 박수 아니고 착착착 착착착 아시죠? 다같이 박수 박수 세 개만 하나 둘 셋 3,3,7 세 개만 자 자 내년에 더 활기차게 건강하시라고 제가 너무 설레발이 들면 안되고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어 바깥 날씨에 좀 춥죠? 네 저는 더 지금 미치겠습니다. 제 이 열정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좋은 기 서로서로 나와서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. 어 앞으로 열심히 더 열심히 더더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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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드립니다.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성품 말씀 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지금 새롭게 들어오신 손님들 계시고 그래서 음식도 좀 맛을 보시고 약주 한잔을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저도 조금만 쉬겠습니다. 잠시 쉬었다. 다시 돌아올게요